요배의 기도가 13장 20절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12장부터 14장 이 세 장의 말씀은 요비 이 세 친구들에게 종합적으로 반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은 그 친구들의 한 말에 대한 반박이지만 나머지 반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가운데 요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는 13장 20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그 치시는 손을 제발 거두어 달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맞고 있을 때 그만 때려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또 14장 마지막에는 나를 누르는 하나님의 누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씀하는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간구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냐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을 바라볼 때 어떤 완벽한 정답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답이십니까? 저는 정답이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고 명성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저는 정답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고민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정답을 향해 나아갈 뿐이지 우리는 정답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욕도 그래서 이거를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정답처럼 보지 마시고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물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긴 해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욕이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의로워도 욕도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을 내서 이해하고 싶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을 볼 때마다 이거가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고백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볼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께서 한 이 정도 구조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워낙 오래된 그러한 문학 양식이죠. 제가 이름을 가끔 헷갈려 가지고 찾아봤는데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미상관이라고도 하고 저는 이 숫자가 앞에가 생각해서 두미인 줄 알았거든요. 앞에 이렇게 해서 수미상관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게 쌍을 이루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게 문학 양식인데 성경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끝난 지가 오래되었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 강의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전서 강의를 마쳤는데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구조가 수미상관이에요. 처음부가 끝. 그래서 오늘 1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그만 쳐달라고 하는 그 부분과 14장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 노임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같은 내용이고 그것을 거울처럼 서로 마주보게 구조로 삼은 말씀입니다. 13장과 14장의 내용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본문 말씀을 오늘 정연하기 전에 요비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세 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요비 하나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13장에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24절에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고요. 세 번째는 25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이나이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질문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아픔을 당할 때 또 어려움과 환란이 내게 닥쳐올 때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질문 없이 그냥 고스란히 믿음으로 맞으십니까? 제가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의 고통이 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쉽게 말을 못하겠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도요 초등학교 4학년한테 물어보세요. 4학년 다름 아니라 저희 아들이죠. 물어보면은 지도치 나름대로 힘든 게 있는 거거든요. 야, 초등학교 4학년이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어려운 게 어디 있어 싶지만 걔네들도 걔네들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저희 6살짜리 아들은 요즘 굉장히 힘들대요. 살기가 참 힘들대요. 걔도 걔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제가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이야기를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저 하나님께 참 질문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질문이 뭐였냐면 욕의 질문과 똑같아요.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항상 가져갔던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을까요? 였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죄가 많아서 나의 죄가 특정한 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죄. 아마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닥쳐오면 첫 번째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이 욕은 우리보다 조금 다른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가 궁금하잖아요. 그거 고치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욕은 사실 죄를 많이 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훌륭한 의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냐고 묻지 않고 내 죄가 얼마만큼 많으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요. 우리는 반면에 우리는 아니고 여러분들은 저도 죄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때 무슨 죄냐고 묻는 이유가 우리는 뜨끔 뜨끔한 것들이 있거든요. 내게 문제가 닥쳐올 때 딱 따끔 이렇게 아픈 부분이 있는 거죠. 아마 지금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여전히 술자리에서 세상에 삶을 사시는 분들 혹은 금전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것이나 아직 끊지 못한 세상의 모습들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영적 회복의 특별 새벽 집회를 맞아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할렐루야 주님의 보율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오면 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에요. 24절의 말씀이지만 이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왜 저를 만나 주시지 않으십니까? 의 내용입니다.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것. 왜 나를 원수로 여기시냐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 왜 나를 거부하시고 만나 주시지 않냐라는 것. 지금까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요베에게 한 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요베에게 뭐 힌트 하나로만 주든지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요베에게 무엇인가 말씀 한 마디라도 하셨으면 요베이 견딜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요베의 지금 현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단 한 마디도 하시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추측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추측하고 자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얼굴을 가리셨다는 말은 보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지 않고 저를 왜 보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은 견딜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와 지금 만나고 계신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병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느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현실이 아니라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느낌이 아니라 현실은 뭐냐 하면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느낌이 우리의 생각이 욕의 생각이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서 나를 원수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관계 속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실 때 없으세요? 이 사람은 전혀 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나 미워하나 봐. 저 사람이 나 싫어하나 봐. 목사님이 나 싫어하나 봐. 나 보고 싶지 않은가 봐. 여러분 그거 굉장히 하기 쉬운 오해입니다. 지나가다가 눈 한 번 안 마주치면 실수로 안 마주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 권사님이 나 미워하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기 쉽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느낌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믿음은 느낌을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느낌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질 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느낌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 멀리하시는 것 같고 나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가끔 소개하는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소설이죠.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기독교 서적 100권에 꼽힌 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은 한 권도 꼽히지 않았는데 좀 억울합니다. 이런 침묵 같은 소설이 참 귀한 소설이죠. 이 이야기는 16세기에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로드르겠고 그런 포르투갈 출신의 선교사가 보는 그 탄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그 중심의 질문이 그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침묵 속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견뎌내는 것 같은 아픔의 질문들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도 함께 신음하고 계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거기에 후미애라는 게 나오거든요. 일본말로 후미애는 뭐냐면 한문으로 회답입니다. 회답은 뭐냐면 이게 그림회자의 밟을 답자예요. 그래서 주로 영주들이, 쇼군들이 기독교인, 크리스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때로는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줄을 세워서 이 청동판에 예수님의 상을 그려놓고 이거를 밟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미애예요. 밟는 그림. 이거를 밟는 사람은 살려주고 밟지 못하는 사람은 일본말으로 크리스탄,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배교시키고 아니면 고문하고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게 나오죠. 이거를 정말 밟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중에 분명히 밟는 사람 생기고 안 밟는 사람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기독교 역사에 항상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순교의 역사가 지난 다음에 나중에 순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면 순교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배교자로 몰아세워서 그들을 교회로부터 축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후미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죠.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러한 내용이 이 소설에 나옵니다. 여러분 왜 침묵이라는 소설이 우리에게 이렇게 울림이 될까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주님, 나 어려운데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 나 힘든데 왜 얼굴을 가리세요? 나 원수처럼 왜 멀리 하시는데요? 라고 외치고 그런 질문들이 욕처럼 나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낙엽도 나오고 건풀도 나오죠. 건풀은 이제 마른 잎을 말하는 건데 낙엽이랑 거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욕이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되게 교만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욕을 그냥 고민 없이 읽으시나 봐요. 저는 이거 욕기 읽으면서 그런 되게 딜레마가 많았거든요. 욕 듣다 보면 저도 친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이 계속 욕을 지적하는 게 뭐예요? 너 왜 이렇게 잘난 척하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좀 이렇게 자세를 낮추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욕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욕은 진짜로 의롭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답답한 거거든요. 이건 교만의 답답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아는 것에 의한 답답함입니다. 그래서 욕은 교만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혹시 교회 안에서도 너무 쉽게 저 사람은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지 마십시오. 스티커 한 번 붙이면 떼기 힘든 거 아시죠? 포스트잇은 뭐예요? 잠시예요. 포스트잇이 몇 년 동안 집에 붙어 있습니까? 포스트잇은 잠깐 붙였다 떼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저 사람 교만한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붙일 수 있지만 낙인을 찍는 건 최후고 스티커라도 붙이지 마셔야 돼요. 스티커를 붙이면 떼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 사람 교만한 것 같아. 너무 쉽게 짐작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 식탁이 있는데 이제 저희 아내와 제가 요즘에 저희 집 마지막 프로젝트로 삼고 있는 게 식탁 교체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식탁을 미국의 유학생 시절부터 한 거의 15년 정도 17년 정도 썼는데 너무 망가져서 저희가 다시 색칠하고 빼빼로 갈고 그래가지고 다시 쓰고 있는 건데 이제는 정말 갈 때까지 갔어요. 왜 갈 때까지 갔냐면 저의 아이들이 거기 스티커를 너무 많이 붙여놨어요. 헬로카봇부터 또봇부터 시작해서 콩콩이 별 하여튼 온 10년 동안 나온 스티커는 거기에 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어렸을 때의 눈높이에 붙여져 있어요. 다. 위에는 안 붙어 있는데 옆으로 만든 스티커가 쫙 있어요. 그거는요. 정말 떼기 힘듭니다. 붙여놓으면 우리 서로 교만한 사람으로 너무 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알고 보면 겸솔한 사람들이 많고요. 얘기해 보면 착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만나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앉아있는 분들 앞뒤에 앉아있는 분들 좋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죠. 욕도 그런 오해를 받는데 욕은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나는 낙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예쁜 입도 아니고 그냥 떨어진 낙엽. 그리고 여러분이 낙엽을 생각하실 때 절대로 대한민국의 가을의 낙엽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을의 낙엽은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예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낙엽은 예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나뭇잎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올리브 나무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리브 나무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이 비결이 하나입니다. 그거 떨어지면 예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예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대부분의 나뭇잎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욕이 나를 낙엽으로 낙엽 같은 나를 무하로 주님 이렇게 쫓아오세요. 나의 검풀은 마른 검풀 같은 마른 잎인데 더 말랐어요. 마른 마른 잎이에요. 나 같은 자를 뭐하러 이렇게 상관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특별하지 않은데 나 갖고 왜 이러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훈련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 이해하겠지만 저는 그냥 아줌마예요. 저를 왜 이렇게 쫓아오시고 저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저는 그냥 회사원이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마지막 요배의 이야기가 바로 14장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써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라고요?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니까 좀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주님께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영문 시인 중에서 목사님으로서 또 굉장히 시인으로서 잘 알려진 존 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분 이름을 모르신다고 할지라도 이분의 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다. 들어보셨죠?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 그것도 사실은 이 존 던의 시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이 존 던입니다. 이분은 병을 많이 알았던 분이세요. 그런데 영국에 패스트가 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패스트에 걸렸던 분이에요. 1623년에 이분의 시 이분의 기도문이 책으로 담겨서 비상시의 기도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이 굉장히 아름다운가 봐요. 저는 솔직히 이 기도문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필립 얀씨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이 판데믹 상황에서 이분의 시를 들고 산으로 들어가서 이분의 기도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 좀 더 쉽게 읽히게 하려고 책을 냈어요. 그거를 각색해서 냈는데 그분이 그분이 한밤에 드리는 한밤을 걷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여기에 존 던의 기도가 제가 읽다 보니까 너무 요배 기도와 비슷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똑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똑같은 기도들이 이거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질문들이 이 존 던의 시에도 똑같이 기도문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분의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떨면서 여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패스트가 걸린 상황에서 건강을 속히 잃어가는 가운데서 이분이 쓴 기도문이에요. 이분이 살아남고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는데 여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분노를 제게 이토록 급작스럽게 쏟아내십니까? 왜 저를 녹이시고 흩으시고 물처럼 땅에 쏟아내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질병의 공격을 받을 만큼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노아시대의 주님은 세상의 심판을 120년 동안 미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반역하는 세대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향한 선고는 1분도 미루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이분의 기도문에도 뭐가 비추어집니까? 나의 죄,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 내가 이 병을 얻을 만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아이를 잃을 만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내 회사가 쫄딱 망할 만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만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다 묻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욕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욕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은 자신의 선함을 주장하기도 하지만요. 근본적으로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기도문에는 욕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성 여러분도 한번 이 인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14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아멘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남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이 정도를 먹어야 인생이 짧다라는 걸 알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이 짧다라고 느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잠깐 인생이 짧다 인생이 짧다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쟤네들은 몰라요. 정말이에요. 20대, 30대 초반까지 30대 중반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인생이 짧다는 것을 절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좀 빨리 간다 정도는 알 거예요. 오늘도 돌아보니까 서른을 넘었고 30대 중반이 됐고 이 정도는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짧다라는 것은 정말로 나이를 충분히 먹어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그래요. 저도 50 정도 되면 먹을 만큼 먹은 건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우리 청년들 앞에서는 먹은 척 하는데요. 우리 강단에 서면은 정말 늘 작아집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희미하게나마 아, 인생이 정말 짧겠구나. 저도 명성교회 오고 벌써 몇 년이 지나고 여러분 제가 올해 첫 해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작년에 안 했다고 그냥 올해 첫 해처럼 생각하시는데 따져보면 저 굉장히 벌써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몇십 년 안 남았어요. 끝까지 갔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용납해줘서 끝까지 있게 한다면 그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짧아요. 저는 희미하게 알지만 아마 어르신들 가운데는 분명히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욕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참 짧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말은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을 텐데라는 마음이 드니까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짧을 걸 알았다면 내가 좀 더 고귀한 것 좀 더 진리에 가까운 것들 좀 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살았을 텐데 너무 시간이 훅훅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게다가 그 짧은 인생에 우리는 행복한 날들보다 걱정이 많은 날들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우리가 행복은 물론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행복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잠깐씩 느끼는 그 행복은요 우리 인생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은 그 행복의 크기가 커서 그렇지 항상도 아니고 매일도 아니고 짧은 순간순간이에요. 대부분은 아이들 아이들 똥 닦고 밥 차려주고 학교 갈 준비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목욕시키고 고생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에게 달려오는 순간 행복한 거예요. 나 손잡는 순간 행복한 그래서 애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주면 키워줄만 안 나죠. 그래도 그 잠깐씩 오고 안기고 얘기하고 활짝 웃고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행복한데 그게 또 순식간에 지나가버리죠. 우리에게 많은 기쁨의 순간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걱정과 근심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요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은 또 우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을 꽃과 그림자에 비유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며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백일홍이라고 부르는 배롱나무 꽃이 예쁘게 펴 있죠. 여러분 그 나무 지나갔으면서 보십니까? 우리 교회 옆에도 펴 있고 월드글로리 앞에도 큰 배롱나무가 하나 있어요. 배롱나무 특징은 나무를 이렇게 긁으면 이파리가 좀 떱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나무죠. 근데 꽃이 오래 가요. 벌써 몇 달째 가고 있어요. 백일홍이라고 백일 동안 빨갛다고 백일홍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런 아주 특별한 꽃을 빼놓고는요. 다 며칠이면 꽃은 다 피었다가 지는 겁니다. 순간입니다. 그림자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하루 종일 그림자가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에 일어나시면 밖에 어떻습니까? 어둡죠? 아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일어나면 대낮 같아가지고 야 이거 무슨 대낮도 아니고 왜 이렇게 새벽 5시 반이 밝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새벽 5시 반이 아주 어두워요. 저녁 7시면 벌써 깜깜해집니다. 그림자가 순간 순간 움직이다가 결국은 확 덮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 하나가 있는데 제목이 지난 주일 제가 설교 제목으로 드렸던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 내가 누구입니까? 똑같은 거의 똑같은 제목이에요. Who am I? Who am I?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근데 그 가사가 저에게 늘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풀과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2절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청년대학부원들은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싱어들과 함께 한번 불러볼게요. 불러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은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간대 바람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님은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눈을 지점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은 내 이름 아시며 사람만 돌보네 어둠을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망추는 나를 붙드시고 불 짓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지는 일 없는 꽃과 같네 바람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망추는 나를 부르시고 부 짓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우리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람에 인 파도 안개와 같이 망추는 나를 붙드시고 불 짓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아멘 뒤에 후렴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요비 드리는 우리가 꽃과 또 그림자와 같다는 그 이야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꽃이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저 꽃 참 이쁘다 그래도요 다 그냥 피었다 지는 겁니다 남들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면은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이름 없는 꽃과 같이 피었다 지는 그렇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피었다 지고 무엇이 생깁니까? 열매가 생기죠 할렐루야 꽃은 그냥 피었다 지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가지들은 그 진 곳에서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꽃으로만 인생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열매로 이어지느냐를 봐야죠 근데 욕은 꽃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욕이 참 귀한데 예수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린 이렇게 연약합니다 욕이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3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우리를 너무 지켜보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저를 이렇게 눈여겨보지 마시고 그러다가 딱 걸리면 재판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통경찰이 여러분만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운전할 때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지금 욕은 그렇게 얘기하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자꾸 왜 저를 쫓아다니면서 걸리면 바로 재판하시려고 하세요 저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게 가는 방향을 아시겠습니까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모순된 게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저도 우리 뭐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거나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냐면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거든요 근데 걔네들 아멘 그러거든요 항상 동행해 달라는데 아멘 하는데 죄 지을 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요 때는 좀 나가주세요 저 그만 좀 쫓아다녀주세요 저 동행하시는 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저 비행기 내릴 때까지 동행해 주시고 저 학교 들어갈 때까지 동행해 주시고 그 다음 편한 곳부터는 저 혼자 다니게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막상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나면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면 집을 어느 정도 갖추고 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다 나가고 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하나님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건 좋은데 지금부터는 좀 내버려 두세요 다 되거든요 욕은 하나님께 연약한 자로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심판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사절에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늘 반복해서 듣는 주제죠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누구를 쫓아 다니셔도 의인은 찾으실 수 없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에게서도 그걸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욕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삶에서 깨끗한 것을 얻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론적으로 욕은 하나님께 무엇을 오늘 말씀에 구하고 있냐면요 어 그냥 나를 품꾼처럼 그냥 일 마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 짧은 생애를 내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 그냥 나를 차라리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저를 더 이상 지켜보고 쫓아다니고 낙엽 구는데 막 쫓아다니시지 마시고 저 낙엽 같은 존재니까 덩풀 같은 존재니까 제가 굴러다닐 때 제발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굴러가도록 놔두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제가 그냥 죽는 날에 저를 만나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아는 우리와 예수님을 모르는 욕에 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울 때 힘들고 괴로울 때 이해가 안 될 때 특별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구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린 예수님을 아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아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욕은 그러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심판자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냥 차라리 자기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욕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욕의 일거수 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죄 지은 게 있으면 바로 심판하시고 바로 그를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것 모든 것 하나하나를 참견하시고 조금만 잘못해도 와서 탁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이빨을 딱 부러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발톱을 쏙 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저도 나름대로 어떠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꼼꼼히 보지만 모든 걸 제가 다 마이크로맨이 아주 세밀하게 돌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TV 앵글 제가 잡아야 되고요 자막 크기 제가 잡아야 되고요 제 얼굴 색깔 가서 빨리 캘리브레이션 바꿔서 바꿔야 되고요 찬양의 속도 다 일일이 조절해야 되고요 여러분 앉은 자리 거기 자리 좀 바꾸세요 옮겨야 되고요 다 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같기도 한데 원로 목사님 늘 자리 바꾸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원로 목사님도 그러실 때가 있지만 원로 목사님의 목회를 바라보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공간이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준비위원들이 하는 거에요 제가 그걸 위임하죠 델리게이션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맡겨주는 거예요 다만 방향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적하거나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비 말하는 마이크로 아주 쪼잔하게 모든 것 하나하나를 침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 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과 우리 새벽예배 주제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자유의지 오늘 자유의지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도 여러분의 결심으로 오신 거에요 아니군요 여기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출받아서 오셨죠 참 네 우리 지금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자신의 의지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의지를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지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육의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 만약에 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인형처럼 갖고 노실 뿐이에요 우린 아무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가고 저쪽으로 가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의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영을 돌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영적 회복을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리거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에게 진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영이 아니라면 우리는 항상 육신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아닌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는 자유의지는 자꾸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육신의 길을 따라가면 영원히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한 것만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오늘 8장 말씀을 우리 새벽에 봤는데 7장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내 속싸움으로 보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느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가 중요한 거죠 누가 우리를 이 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이미야마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나뭇잎과 같아요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마이미야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도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린 다 연약한 인간이고 죄를 짓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여러분 죄 질 때마다 오셔서 다리 부러뜨리시고 집안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사랑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사랑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데이트하다가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냥 이 사람 너 내가 시키는 옷 입어 내가 가라는 데는 가고 내가 가라는 데는 가지 마 가지 말라는 내가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만나지 그러면 만나지 마 딱 이거는요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집착이고 소유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막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조종이 아니라 돌봄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케어하시는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는 방식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막 일일이 막 옮겨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막 다 조종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욕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만나지만 우리도 똑같이 욕과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욕과 같이 그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영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많은 질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